시큰화 시켜 짜장면 버린다 자꾸 시켜 시키지 말란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거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지우는 사람 따로 있냐말야 너는 손발이 없냐말야 오줌 싸고 왜 흘리냐 똥 싸고 왜 물 안 내리냐 이게 방이야 돼지 우리야 우리가 돼지야 말이야 클라이막 시키지 말란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클라이막 시키지 말란 말이야 클라이막 시키지 말란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란 말이야 클라이막 시키지 말란 말이야 이 질문이 말이였다 이래라 저래라 저래 이래라 저래 감사합니다.